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주목됩니다.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워 누아르라는 군사 블로거를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하마스 대원이 북한제 F7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를 소지한 것이 확인된다고 보도했습니다. 북한은 과거에도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.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충돌 사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 행위의 결과라며 하마스를 두둔했습니다.